안녕하세요. 저희 발표를 맡게 된 리메스의 한득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청중분들 중에서 인도 한번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네요.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어떤 그룹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인도도 좀 생소한데 인도에서 뷰티 사업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인도 시장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옆에 보시는 리메스 닷컴이랑 그 다음에 뉴델리의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쟁쟁한 뷰티 밴더들의 서플라이어로 메인 밴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실만한 데는 세포라가 있고 세포라는 사실 인도에서 그렇게 큰 존재감은 없어요. 도수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옆에 나이아카나 퍼플 이런 데는 유니콘 반열로 오른 굉장한 기업들이고요.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뷰티 커머스의 태동과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 테헤라노 커피클럽에서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2018년도 보시면은 저기 초기에 있는데 그래도 한 4, 5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많이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인도로 이제 수출하는 전체 화장품 물량의 한 15%를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의 이제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이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좀 작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기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데는 이제 인도 몸바위 공항이에요. 굉장히 이제 건축적으로도 아름다운 공항인데 참고 삼아서 이제 넣어봤고요. 제가 이제 인도 사업하면은 받는 질문의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일단 전체 인구 먼저 좀 궁금해 하시고요. 보시면 14억 정도 이제 된다라고 보고 채식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것조차도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과소평가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 인도인의 채식의 이제 그 수준이 조금 남달라요. 이제 그런 이런 사회현상을 분석한 아티클들을 보면 한 가족 안에 이제 비건이랑 남비건이 남베시가 이제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솥 안에서 이제 고기랑 이제 쌀을 같이 이제 찌는데 이제 밥만 먹는다고 해서 이제 채식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되게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언어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비슷하게 나라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 문화권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이질성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어떤 생활의 양식이나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국제 투명성 부패지수가 있어요. 그 인도가 지금 한 85위 정도 이제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리남이랑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랑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여러분들 아실만한 이제 대들이 밑에 좀 깔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스트도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는 인도의 이제 카스트 제도는 이제 철폐되었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원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전반적으로 좀 깔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카스트도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게 그 투르파티라는 지역의 이제 사원인데요. 저 사원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이제 30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자로 검색을 해보니까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한 36억 7억 7조 정도 되는데 저 사원에서 이제 가진 금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네이버랑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보다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도 전체적인 순서를 전체적인 이제 경제 매크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이커머스, 뷰티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인도 전체 GDP는 인당 한 2천 불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체 GDP는 이제 6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뒤쯤에 영국을 넘어선다라는 이제 리포트들이 심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조금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2020년도 4월에 인도에 이제 그 코비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제 FDI의 이제 캐시 스트림이 계속 인도로 이제 진입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뭐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이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의 이제 통신사, 지오랑 릴라이언스에 이제 투자를 엄청나게 이제 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회 기준으로 봐도 전세계 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시장이 굉장히 이제 좋고 그리고 인도 쪽에 혹시 뭐 ETF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제 잠시 꺼졌던 거 이제 제외하고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뷰티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랑 인구 구조입니다. 인도가 이제 나이의 그 평균값이 한 20, 아 27, 나이 중간값이 28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인구의 한 7, 8억 명 정도가 이제 MG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뷰티 규모로 봤을 때도 이제 4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BCG라는 컨설팅 펌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그 다른 것보다도 그 위에 이제 그 층들이 이게 소득 분위기로 이제 나눈 비율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에 두 개 층이 이제 엘리트 층이랑 이제 어플루언트 이렇게 두 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많은 계층들이 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트러글러즈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 이제 절대 민곤층들의 어떤 비중이 좀 줄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체 매크로에서 또 리테일 마켓으로 좀 가면요. 리테일 마켓 규모 자체는 이제 영국이랑 좀 비슷하다. 되게 이제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일단 인도가 차지하는 이제 비중도 낮지 않을 뿐더러 이거를 또 리테일로 이렇게 줌인해서 보면은 예 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떤 리테일 마켓의 이제 캐테고리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그 식료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뭐 이제 옷 같은 이제 액세서리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내구제,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앤 퍼스널 케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보시면은 다음 이제 사업 아이템을 인도에서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거에 집중하셔야 될지 대략적인 어떤 그 랜스케잇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왼쪽 그래프가 좀 해석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그 인도의 그 유통 채널 자체가 그 온라인 페네트리션이 얼마 안 돼요. 이커머스 페네트리션이 그 카테고리마다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넓다라고 하면 10에서 15%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이제 85%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이고 그 오프라인도 저희가 아는 뭐 쇼핑몰이나 이제 그런 좀 잘 갖춰진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스토셔드 마켓이 아니라 대개 이제 그 영세상인들이 하나하나씩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롱테일로 길게 두텁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그 트래디셔널 비중이 맨 밑에 이제 한 81% 정도 나머지 이제 이 오프라인 마켓이 이제 12% 정도 이제 온라인이 나머지가 한 6.5% 정도 자료 시기에 따라서 좀 수치는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저 큰 선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인도가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그 도시별로의 그 이제 어 리테일 기여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막 대도시가 다 기여할 것 같고 그런데 인도는 놀랍게도 이제 지방의 중소형 도시의 비중이 더 큽니다. 이 롱테일을 합치면은 굉장히 좀 이제 파급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체적인 리테일의 본 게임은 사실 이제 몬바이나 델리 같은 대도시도 있겠지만은 지방 소도시에 이제 퍼져 있는 이 사람들의 GDP, 가처분 소득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제 컨섬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21년 뭐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나 전부 다 좀 어려웠었고요. 인도는 다행히 막 크게 꺼지진 않았어요. 리테일이 이제 저희가 체감하기로도 되게 이제 견고하게 좀 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3년쯤 되면은 아 30년쯤 되면은 이제 예상치에 맞게 이제 다시 그 궤도에 맞는 성장을 이제 보일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기 아까 릴라이언스 그룹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저기 뭐냐 여러분들 왓챕 다 쓰시잖아요. 그 해외 사업 하시면은 이제 왓챕 불가피하게 좀 쓰실 텐데 릴라이언스가 이제 페이스북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이 왓챕 안에서 이제 커머스를 구현을 해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제 뭐 카카오톡 안에서 쿠팡을 쓴다. 약간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바일에 이제 승부를 아예 걸겠다라고 이제 그냥 공표를 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맨 저기 여러분들 보이시는 왼쪽에 보시면 저 점들이 다 이제 릴라이언스, 지오 마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프리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역을 커버하는 거의 유일한 이제 채널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릴라이언스가 본격적으로 이 리테일 마켓에 뛰어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릴라이언스는 원래 그 통신 기관 산업, 패트롤륨, 그 다음에 모바일 뭐 이런 쪽에 이제 기관 산업으로 이제 돈을 큰 돈을 번 기업이고 그 뒤에 이제 리테일이랑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쪽으로 이제 침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공경연하게 이제 저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글로서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영역을 좀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을 좀 잡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이커머스로 이제 좀 돌아오면요. 이커머스 여전히 이제 성장 굉장히 이제 설리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 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이제 올해의 이제 성장률인데 뷰티 앤 퍼스널 케어가 이제 굉장히 좀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많이 하네 이게 아니라 20년도에 이제 불가피하게 좀 꺼졌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코로나가 이제 심해가지고 내셔널 락다운이 이제 한창일 때 이제 그 커머스가 사실은 반사익을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는 그 아이템 자체가 생필품 혹은 이제 구호물자 그 다음에 메리컬 디바이스나 이제 뭐 약 이런 쪽으로만 이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들은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시기를 짧게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회복 이제 하는 단계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인도 이커머스가 이제 잘 되려면은 이제 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는 데이터의 이제 가격 어 그 이제 기가바이트당 코스트 그 다음에 모바일 이제 뭐 보급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이건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추세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1기가당 이제 그 아까 지오라는 회사가 이제 저 난리를 쳐놨는데 일단 1기가당 1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거의 뭐 최저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UPI는 인도에 이제 그 정부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 결제 인프라인데요. 그 모바일 간에 이제 자금 이동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인프라인데 저게 이제 GMV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한 2025년에서 6년까지 뭐 한 8억 명의 이제 펜트리션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5억 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또 되게 재밌는데 인도가 이제 배송이 평균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 기준으로는 저희 문바이에 이제 창고가 있는데 전날 오전에 픽업을 하면은 다음 날 오후에 이제 대도시에 배송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생각보다 배송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파셀당 이제 단위 가격도 한 천 원 정도. 그래서 이제 택배 가격도 뭐 점점점 내려가는 추세고 이제 기간도 좀 이제 단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뭐 여기 동남아시아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COD 캐시온 딜리버리라는 개념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온라인에서 체크아웃에서 다 페이먼트를 이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물건을 확인하고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비율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그 난점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소 시스템도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이게 인도가 땅덩이가 워낙 넓고 그 이제 주소 체계가 아직 좀 잘 안 잡혀 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주문 송장을 받아보면은 뭐 특정 그 지역의 대개 로컬들만 알 수 있는 가게 이름이라든지 뭐 이제 그 건물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전화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대도시 외에 이제 그 저희 쪽에서는 뭐 넌티어 원 시티라고 이제 부르는데 비대도시의 이제 주문량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이제 여러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섹션이고요. 그 뷰티마켓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나이가 좀 어려야지 좀 더 이제 미적으로 많이 가꾸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시도하고 이런 이제 활발한 그런 소비 포인트들이 있는데 인도가 되게 재밌게도 그 MG세대에 관련된 리포트들 보시면은 뭐 직업 가치라든지 혹은 이제 소비 가치 그다음에 뭐 경험 중식 이런 이제 밸류들이 되게 이제 일관성 있게 나타납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저축 잘 안 하고 경험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뭔가 소비하는 데 이제 거리낌이 없다. 기선의 이제 그 기성세대랑은 컨섭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저희는 관측을 하고 있고 이 비중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장표이고요. 이게 제가 뷰티마켓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뒤에 또 환경적으로 좀 적어놨는데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한여름에 가시면은 그 45도에서 뭐 50도 치닫는 이제 지역까지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이게 에어컨 프랜셔레이션 보급률인데 에어컨도 얼마 안 돼요. 지금 뭐 이게 2016년도 자료쯤일 텐데 여전히 이제 그 절대적인 에어컨 보급률이 굉장히 좀 낮다. 그래서 약간 이제 더운 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내고 있다라는 건 어떤 제품의 아이디어나 혹은 뭐 이제 어떤 특정 아이템을 좀 선정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말도 안 한 사진을 제가 골라봤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저기에서 저 뒤에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창 이제 글루가온이나 이제 델리 같은데 차 타고 가면은 바로 앞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고요. 저 옆에 보시면 이제 크리켓 경기하다가 이제 토하고 쓰러지고 이제 선수들이 네 이런 경험들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나라가 이제 덥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좀 열이 많아요. 열이 많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뾰루지라든지 이제 그런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게다가 이제 또 더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출퇴근 해보시면은 뭐 출장을 가셔가지고 진짜 나간 지 한 10분 만에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디아 이제 스타트업 리포트들 좀 보시면은 이런 텀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인디아 1, 2, 3 해서 이제 이게 결국은 가처분 소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어드레스 오브 마켓 사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득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계층을 보통 한 8에서 9% 많게는 좀 10%까지 좀 스트레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디아 1만 떼놓고 보면 이제 그 경제 규모나 어떤 패턴들이 멕시코 전체 사이즈랑 좀 비슷하다. 멕시코가 좀 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 GDP 전체 규모로 보면 전 세계 한 10위 정도 됩니다. 이제 굉장히 큰 나라고 그 중에서 이제 인도의 탑 부분만 떼서 봤을 땐 멕시코 전체 이제 경제 구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 13억 5천 6천 2인구 전체를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좀 세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색조가 잘 돼요 아니면 뭐 혹은 스킨케어가 잘 돼요 라고 하는데 다 그 나름의 마켓이 있어요. 인도 국가를 자세히 보시면 마른 목걸로 이제 굉장히 위아래로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유럽 사람들이 아마 옆에 세워놓으시면 구분 잘 못하실 겁니다. 거의 이제 피부색이 굉장히 이제 하얀 편인데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도인은 굉장히 좀 까맣고 가무잡잡하고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북반계는 이제 골격도 크고 그 다음에 피부도 하얗고 유럽 사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마켓에 어떤 이제 그 파퍼레이션 대상으로 전체 사이즈를 이제 가늠할 건지는 지리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릴라이언스 소개 자료에서 저희가 가져온 건데요. 저희 인디아 보시면 이제 인당 이제 뷰티 제품의 소비 총액을 좀 나타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그래프로 간다라는 게 이제 자명하고 제가 이거를 굳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과정 중에 제가 믿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소비가 원래는 이제 그 듀어러블 쪽 그러니까 내구제 다시 말하면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이런 거 사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를 위한 이제 소비제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경제의 사이클상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내구제가 아닌 이제 소비제 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내구제는 참고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업차 다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삼성 스마트폰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는 백색 가전 류에서 이제 한국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컨슈머 부츠 쪽은 이제 아직 재패를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무르익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 장편인데 그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지난 한 7년 동안 거의 K뷰티를 이제 공급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그 K뷰티 그 기존의 이제 가격대로 인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한 10불에서 35불 정도입니다. 이게 거의 이제 메시지에 가까운 이제 포지셔닝인데 실제로 진짜 큰 돈을 버는 데는 10불 미만의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특정 온라인 채널 한 군데서만 월에 25억에서 30억 정도 매출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뭐 가격은 7불에서 10불 사이 이렇습니다. 이 제조의 어떤 그 제조 코스트의 혁신이 이제 따른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수입품인데 이제 가격까지 현지랑 이제 컴퓨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그 셀링 포인트가 강력하지 않을까 실제로 저 위에 보시는 뭐 썸생크 같은 브랜드는 인도네시아 브랜드인데요. 세케이아한테 이제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뭐 한소희 같은 한국 모델을 쓰는데 실상은 이제 인도네시아 생산의 인도네시아 오너인 인도네시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디어디너리를 이제 카피캣으로 만든 이제 미니멀리스트라는 브랜드가 있고 저 브랜드는 뭐 인도에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원래 있던 KBT를 이제 가져다가 인도에 파는 것도 분명히 이제 큰 업사이드가 있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로컬라이즈된 어떤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군요. 이제 거의 두 장 남았습니다. 금방 끝내길게요. 그 인도가 이제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타 국가랑 다르게 이제 일단 그 핸드캐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이고라고 부르는 그런 핸드캐리 비즈니스가 아예 없고 무조건 정식 통관을 해야지만 이제 현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도 하고 이제 메이저 밴더한테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소비자 단에서도 이제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아요. 이게 어센틱한 거냐 혹은 뭐 허가를 받았냐 이런 이제 쿼리를 CS 단에서 굉장히 많이 받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관세 장벽이랑 비관세 장벽 모두가 높습니다. 여기서 비관세 장벽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들이 일단 선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를 누가 할 건가가 이제 좀 관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허들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관 프로세스도 매법마다 이제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거의 유럽에서 이제 통관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는데 일단 나라의 어떤 그 발전도에 비해서 통관의 허들이 굉장히 높은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화장품이 다 이제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산품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이런 허가의 프레임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참고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허가라고 이제 위생청에서 발행을 하는 그 이제 허가증인데 이게 있어야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체의 이제 화장품 리스트인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하는데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이제 인도 진출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수